조선도정당 중앙위원회 축하받을 조선도정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위원회에 기울여 내가 총리인 최혁명령님과 전달하겠습니다. 경향하는 김덕은 오직에서는 천리마저의 연합기업소에서 무연한 과소에 의한 고원봉기연소기술 도입공사를 다구적 끝내기 위한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면서 강선의 노조기업이 후보의 장군의 이웃을 관찰해간 투쟁에서 새로운 혁신과 기적을 창조해 나가도록 현명하게 영도하시옵니다. 생위 마지막 시간까지 세심한 지도를 주셨습니다. 전달한 지정한 지도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